안녕하세요 옥스윙 절제 스윙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새로운 스윙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과관 대박 스윙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께 큰 테마로 잡고 레슨하는 게 뭐예요? 다운블로우죠? 다운블로우를 하는데 드디어 다운블로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스윙 그 이름을 제가 어제 정했어요 대박 스윙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이 스윙은 진짜 다운블로우만 하면 공은 뭐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했던 내용을 다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이 대박 스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임팩트하는 모션을 보면 이게 이제 어드레스 모션이에요 이때는 오른팔이 다 펴 있습니다 쫙 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펴 있어요 근데 이때 임팩트 모션으로 가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팔이 구부러져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실 때 최초의 어드레스 했던 높이보다 임팩트 모션일 때는 이렇게 해서 머리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팔은 펴 있었는데 팔이 구부러지고 옆구리 붙으니까 몸이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라고 하면 몸을 웅크리면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대박 스윙을 하면 왜 선수들이 그렇게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엄청난 힘이 만들어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대박 스윙은요 대가리 박는 스윙을 뜻해요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요 저는 대가리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박는 스윙이에요 다운블로우 자 봅니다 우리가 다운블로우를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강력한 파워를 만들려면 투 헤드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헤드는 첫 번째 이 머리에 해당하는 피지컬 헤드 그리고 이 골프채 헤드에 해당하는 클럽 헤드가 같이 가동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백스윙 올라갔잖아요? 같이 내릴 거예요 저는 어떻게 칠 거냐면 이 공의 분노를 표출할 건데 여기서 완전 이런 식으로 머리를 박을 거예요 제 대가리를 박을 거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가리를 박았어요 정말 그런데도 땅에 찍히기 어려울 정도로 갔지만 저는 크게 힘도 안 썼어요 그런데 184라는 숫자가 찍혀요 제가 평소에 치는 게 180에서 185 사이인데 자 봅니다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머리를 같이 내릴 거예요 똑같이 공 여러분이 평소에 놓는 공 있지 백스윙 들고 이렇게 숙였어요 자 봅니다 저는 그냥 머리를 숙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갔을 때 지금도 한 181,2 정도가 찍혔습니다 또 대가리, 바가 백스윙 할 때 대가리, 다운스윙 할 때 바가 머리와 손에 잡혀 있는 클럽 헤드를 동시에 바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공 날아가는 거 보세요 훨씬 높게 뜨고 그 다음에 찍히는 파워가 말도 안 되게 강해요 지금도 178이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바가 한다고 해서 머리가 이만큼씩 내려가질 않아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 할 때 여러분께 하지 마라고 하는 게 헤드업 하지마 헤드업 하지마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헤드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이에요 위에서 내려치긴 하지만 얘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몸이 들썩이는 건 골프를 배우는 사람의 본능적인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 대박 스윙은 투 타입이에요? 프럼 타입이에요? 맞습니다 투 타입입니다 오직 다운블로우를 파워풀하게 하기 위한 초강력 파워를 싣기 위한 아주 강력한 내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놓고 들어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박았어요 그런데 찍히는 소리가 엄청나고 또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면 뒷땅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들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뒷땅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박으려고 할 때 어떤 동작이 되는지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이 갔죠? 이런 동작이 돼요 그러면 최초에 제 머리 위치랑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머리 뒤에 여기 벽이 있죠? 그 높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이 가고 내려가는 듯 하면서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내려가긴 했지만 크게 많이 내려가지 않죠 어느 정도? 팔이 접히는 정도만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박스윙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대박스윙은 감각의 영역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스윙은 옥스윙과 절대스윙인데 절대스윙에서 이 자세 절대스윙은 어떤 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적인 단계라면 이 대박스윙은 오직 감각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백스윙을 들었으면 머리만 공 쪽에다가 쳐박는 거예요 그냥 해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파워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다음블로우가 만들어지고 공도 엄청나게 높게 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 대박스윙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절대자세 1단계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머리도 같이 들어가지만 이 스윙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그 과정까지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박스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오늘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대박스윙 대가리 바가 스윙이에요 대가리 바가 언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머리도 같이 내려가 근데 절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단지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지 근데 샷 결과는 무시무시한 파워를 만든다라는 거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번 명절 동안에 정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난다면 억지로라도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최고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그 과정도 설명드릴 테니까 대박스윙이 여러분의 스윙을 대박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감각적인 영역의 대박 스윙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국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감사합니다